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셨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신박사의 다음주 전략 시간입니다. 정말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강연에 잘 마쳤는데요. 다음에 후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 또 내년을 향한 희망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내년을 향한 어떤 전략들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주요 수급 주체들도 준비해 나가는 것들을 발톱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SDV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드렸고, 모빌리티에 대한 혁명이 AI 트렌드의 바통을 넘겨봤고, 결국 이제 같이 결합되는 거고, 같이 연결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연결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 자율주행 모멘텀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이번 이제 1월달 또 CES, 1월달부터 초부터 이제 CES에서 이제 발표되는 어떤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준비해 나가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차 모빌리티 혁명, 현대차 계열사들이 이제 총출동해서 이제 CES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또 LG그룹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것이 있고, 글로벌 이제 주요 기업들도 그런 내용들,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게 될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또 테슬라가 조만간, 네, 조만간 중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출시가 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략에 좀 담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말, 또 내년으로 이어지는 전략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 정리해보면, 나스닥이 0.45% 상승했고, 다우도 0.3% 상승, S&P도 0.4% 상승하면서 아주 무난한 어떤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P500 지수, 뭐 이게 저점 높이면서 정비열 구도, 장기평, 돌파, 지지, 지지 돌파, 중기평성까지 돌파하고, 이제 고점이 여기죠. 네, 고점이 4,800포인트인데, 거의 뭐 지금 다 와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 높이고, 장기평 지지 받고, 중기평 돌파하고, 또 직전 고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이제 고점권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 뭐 금요일 날은 좀 올랐지만요, 뭐 여기에 시장은 반응하진 않았네요. 이제 추세가 꺾였다고 시장에서 또 이제 바라보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 우호적인, 좀 이제 뭐랄까, 좀 편안한 구간 되는 것 같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이제 중기, 장기로 이렇게, 매물대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도,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국내증시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국내증시도,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주봉으로 한번 좀 보면요. 네, 주봉으로 보면, 이 저점을 이제 높이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중기평 지지력 확인하고, 코스닥 증시입니다.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들, 코스피 주봉 차트도 여기서 저점을 높였고, 이제 매물대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내년 장세에 이제 지수는 좀 박스권 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많은 이제 성장 섹터별로 이제 움직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우리가 전략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 주 이제 종목 장세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종목 동향들 이렇게 좀 파악해 보면요. 이번 주 주간으로 볼 때, 마이코플라, 폐력 이런 쪽이죠.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했고, 화이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리고 STO 관련 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죠. K-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어떤 테마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가상화폐 쪽, 이런 쪽, 양자 쪽도 그러니까 텔레필드 이런 쪽에, 이게 점상한 거를 봐봐 봐 가잖아요. 이게 지금 종목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제한 거는 게 없어요. 브레이크가. 그냥 급등하는 건데, 이게 사실 공매도 금지가 개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누가 잡겠어요. 대중투자자가 잡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막 올라 있는 걸 막 따라잡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하겠죠. 근데 참, 하여튼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공매도 금지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 STO 관련해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지금 시간,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쪽에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개별 종목장세의 흐름들을 내고 있다. 이번 주 보시면 파맵신 급등하는 흐름들, 와이더플래닛. 이게 이제 그 배우 이정재 씨가 지금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 참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대선주, 대선주 묻힌 움직임들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안 지금 뭐 대선 설문조사하면 막 이게 선두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선주로의 어떤 탄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도 300억대네요. 여기 보니까 뭐 이정 여기 보시면 참여하는 사람이 이정대 정우성 이 위즈업 스튜디오는요. 컴퓨터 수준 자회사죠. 그래서 이정재 정우성 배우가 운영하는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파트너 썼는데 관계는 계속 갖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을 해서 이제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요 지분자로 올라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갈지. 이정재 지금 3천원이면 100억 정도 투자를 한 거죠. 30, 28. 이것도 한 20억 가까이 정도. 20억 정도 투자했네요. 그래서 적지 않게 이제 100억을 여기다 배팅. 어쨌든 뭐 대선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선주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 달기는 좀 어렵고요. 카페24가 이제 구글 투자 받았다는 소식으로 이제 급등했죠. 그래서 지금 따라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걸 최근에 제가 이제 등록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드린 거는 지금 장세 흐름 자체가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대놓고 그냥 급등시키는 겁니다. 이 점상한가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호재가 나와더라도 이게 점상한가가 쉽게 안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빵 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호재 그냥 연속 상한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년도 상반기 투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다 하는 이 암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큰손들도 지금 2년 정도 굶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명분만 붙이면 그냥 바로 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시세를 지금 분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도 거칠 게 없으니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 환경이다. 이거 중요하게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번 CSR에서 발표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지금 보시면 시총순위 9위권 올라오고 있고 지금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의 가능성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 모비스도 장기평선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특정 수급 주체의 흐름이 굉장히 좀 모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가 조금 이제 명분을 붙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2021년 1월달 급등하고 그 뒤로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지금 빠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죠? 며칠 상승하고 며칠 급등하고 코로나 이후로 상승한 거는 코로나 이후 모든 종목이 상승했으니까 급등 며칠하고 3년 동안 빠졌어요. 빠지고 횡보하고 보통 이제 기간 가격 조정 1년 반 가지고 1년 반은 기간 조정 가지고 그래서 뭔가 뭔가 모멘텀만 붙이면 또 급등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구도 흐름? 이렇게 좀 돼 있는 포인트 같고요. 그만큼 지금 연초부터의 어떤 모멘텀이 현대차그룹에 좀 붙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에 어떤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내년 CES에서 7개 계열사 총출동해가지고 정의선 회장도 직접 참석할 걸로 유력되고 있고요. 현대차기아 외에도 슈퍼널포티두닷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계열사 쪽의 기업들까지 가세한다고 하고 SDV, UAM 등 미래혁신기술을 선보인다 이라고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들 현대차기아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그룹의 UAM 독립법인인 슈퍼널 미국 액티브하고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그리고 이번 CES 자료 찾다보니까요.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 공지문을 개시했더라고요. 인재 채용하려고 인재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CES 가서 기술 발표하고 테슬라가 한 거랑 비슷한 거죠. 테슬라도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인재 채용하려고 하는 AI 대회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룹의 인재 플랫폼 제로원 다 총출동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계열사 포티도다 7개사까지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CES는 불참했죠. 업계에서는 매년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규모로 참가하면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우선 슈퍼널은 CS에서 EV톨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음.. 이거 기대되네요. 현대차그룹은 CS2020에서 UAM을 비롯해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 PVV 모빌리티 환승 거점 허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회장이 현장에서 UAM PVV 허브를 추구로 하는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모빌리티 UAM 그리고 로봇 이런 쪽에서 매출을 낼 것이다. 선포를 했죠.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이번 CS2024에서 SDV 전략을 구체화하고 PVV 콘셉트카를 전시할 것으로 예정된다. 정회장은 평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신년사에서도 이제 연구개발을 비롯한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다 완벽한 SDV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은 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대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CES에서 SDV와 관련한 내용은 송창현 포티두타 대표가 발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는 과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IT 기업, 또 네이버 CTO를 거쳐서 네이버 랩스 설립을 주도한 전문가에서 정회장이 직접 영임한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찾아보시면 기아 참석하는 거 보면 싹 다 PBV분들이 이제 가셨더라구요. 보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PBV 전략수속관리자, PBV 제품수속관리자, PBV 및 로벌 접목한 프로젝트 하여튼 PBV 마케팅, PBV 사업개발, PBV 쪽에 직원들이 다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LG전자도 이제 이번 CES에 참가해서 전장 컴퍼니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LG전자 차량 부품 솔루션 부분은 LG의 SDV 솔루션이 어떻게 바퀴 위의 생활 공간을 구현하는지 선보일 예정이다. 해서 이렇게. 발표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SDV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미이클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지는 핵심 내용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아까 이제 슈퍼놀, 현대차 자회사 슈퍼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비행 택시 공장을 이제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VTOL, UAM 기체를. 그래서 24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제조한 EVTOL의 CM 비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4년 후인 2028년에는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슈퍼놀은 이를 위해서 수개월 내에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EVTOL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완전히 모빌리티의 혁신적인 기술을 총집합해서 해나가는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사 내용 굉장히 정리 잘 돼 있어서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성큼 다가온 미래 모빌리티 전동화와 첨단화 해가지고 내년 기관과의 작별을 서두르는 자동차 업계다. 글로벌 기업들 전동화 전략에서 모빌리티 업계는 이제 미래 생존을 위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화두는 단연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죠. 이제는 지상이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UAM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는 막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 초창기에는 신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며 자율주행 차량과 UAM이 시범 운행된다. 2030년, 2040년 확산기를 거치면 2050년 미래 모빌리티가 복권화되는 성숙기가 찾아온다. 성숙기는 현재 교통수단의 30에서 50%가 자율주행 차량과 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 대체가 된다는 전망인 거죠.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우리는 투자자라는 것은 이게 성숙기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닐 때 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면 이미 투자 가치는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가시적인 그런 시점이 되어가는 그 구간에서 주가는 다 반영해버리죠. 그게 제가 볼 땐 내년, 내후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4년과 25년이 주가의 퍼포먼스를 내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도 지금 미래 모빌리티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UAM 쪽은 이미 다 로드맵 짜져가지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국토부는 27년 완전자율주행 및 25년 도심항공격동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UAM입니다. 이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모빌리티의 핵심 과제로 등장한 것은 전기차. 이건 이미 시장에도 반영됐고 다 내연기관 퇴출하고 이제 전기차로 다 출시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벤츠도 이제 2030년까지 모든 차량 라인업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25년까지 전기차 등 전기구동 차량의 점유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2030년 시장 여건이 허락할 경우 모든 라인업을 순수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유럽 내 신차 판매 80%를, 미국, 중국 신차 판매 55%를 전기차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수기단 도요타도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350만대로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2030년까지 전세계에서 32종 이상의 전기차를 통해 연간 360만대. 도요타보다 많습니다. 도요타보다 지금 현재 전기차는 앞서 있죠. 그래서 현대차는 현대차 기아 각각 이렇게 200만대, 160만대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기차 핵심은 뭐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에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SDV 구현으로 차량 기능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자동차 개발 생산 과정을 혁신해서 제조원가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완성차 기업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여기서 가장 앞서 있고 독보적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현대차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테슬라가 좀 압도적이긴 하죠. 테슬라에서 시작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타 완성차 기업들도 전용 플랫폼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GM, 폭스바겐, 현대차그룹이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죠.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플랫폼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돌아다니는 스마트폰인 거죠. 그리고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본 적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만간 나오게 되고 또 시장에 파급을 주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연구소에서 향후 PBV,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지금 기아가 화성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DV 기술력 또한 생존을 위한 경쟁이 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기계 부품 중심에서 SDV로 변화하자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곧 전기차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흐름이 됐다는 거죠. 테슬라는 지난달 초, 아니 이달 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FSD의 V12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공개했습니다. 베타 말고, 그래서 이 V12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목표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FSD로 현행 버전인 V11의 순수 인공지능 주행 기능이 탑재된 형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42.insu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지금 영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부분 자율주행에서 완전 자율주행의 어떤 목표, 그리고 그런 시기가 빨라질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는 채 GPT 그 이상급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 밖에 달린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으로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기계 산업을 떠나서 전기 전자 산업에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의 용복합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BMW 벤츠가 레벨 3 수준 자율주행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서둘러서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의 또 발표들이 앞으로 중요한 경쟁 촉발이 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테슬라가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곧 중국에서 이제 자율주행하는 테슬라의 차량을 전기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20명가량의 현지 운영팀을 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은 FSD의 중국 시장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테슬라는 중국의 약 100명 규모의 데이터 라벨링팀을 조직하고 있다. 이 역시 FSD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거고 최근 이미 북미 시장에서 테스트 버전이 출시돼서 곧 모든 사용자에게 정식 버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CEO는 FSD가 올해 말이면 레벨4, 레벨5급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계속. 다만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위해선 중국 법규에 맞춰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푸둥링강에서 임시면허를 신청해서 2주간 시운행을 한 이후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만 장기 테스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자격을 얻는 데만 최소 3개월이 걸린다. 실제 테슬라 차주는 지난 9일 차량 시스템 업데이트 중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테슬라가 중국에 이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서 중국 시장에서 판배되는 차량의 데이터를 중국 내 저장하겠다고 밝힌 점도 자율주행 서비스 추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좀 임박한 어떤 시점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보다 더 선행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그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혁명 그 정점에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주말 정신없이 좀 보낸 것 같은데요.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는 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주말 상관에 좀 날이 더웠는데 눈이 오면 좀 더 감수성 돋는 12월이 될 텐데 비가 온다고 하네요. 다들 내일 출근길 조심하시면서 주말 상관은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